준장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. 조용하다. 이 동네는 조용할 것 같아요. 형용동사어간 플러스 소, 다 를 사용하여 어떠한 상태나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형용동사의 어미를 삭제한 후에 소, 다 를 붙이면 한 것 같다 라는 추측을 나타냅니다. 형용동사의 어미를 삭제한 후에 소, 다 를 붙이면 한 것 같다 라는 추측을 나타냅니다. 아노 마치와 니기야카소です. 저 거리는 버나한 것 같아요. 아노 마치와 니기야카소です. 저 거리는 버나한 것 같아요. 아노 마치와 니기야카소です. 저 거리는 버나한 것 같아요. 아노 히토와 유명そうです. 저 사람은 유명한 거 같아요 あの人は有名そうです 저 사람은 유명한 거 같아요 あの人は有名そうです 저 사람은 유명한 거 같아요 あの人は親切そうです 저 사람은 친절한 거 같아요 あの人は親切そうです 저 사람은 친절한 거 같아요 あの人は親切そうです 저 사람은 친절한 거 같아요 お父さんは元気そうです 아버지는 건강한 거 같습니다 お父さんは元気そうです 아버지는 건강한 거 같습니다 お父さんは元気そうです 아버지는 건강한 거 같습니다 日本のバスは便利そうです 일본의 버스는 편리한 거 같습니다 日本のバスは便利そうです 일본의 버스는 편리한 거 같습니다 일본のバスは便利そうです 일본의 버스는 편리한 거 같습니다 あの公園は素敵そうです 저 공원은 멋진 거 같아요 あの公園は素敵そうです 저 공원은 멋진 거 같아요 あの公園は素敵そうです 저 공원은 멋진 거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.